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심심사의 땅콩처럼 그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겠습니까?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권력을 훔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훔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자리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죠.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먹는데 계속 해먹기 위해서 이제 외시하고 결탁할 것이고 중국 공상당하고 결탁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정치적 풍향도가 바뀌게 되면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그 앞에 줄을 설 거 아닙니까? 줄을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선거를 되찾아올 기회가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참 걱정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엄청나게 악착 같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상대방들에 대한 과혹한 보복 조치에 익숙하고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절단 내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제 눈에는 국가를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뒤흔들고 국가를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몰면 몰수록 우리가 권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계산하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파 인물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인물도 좌파 인물들 가운데 가장 착한 사람들보다도 그 수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질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악착 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가 다루는 것은 이 양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양반들은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가장 부끄럽고 문명국가에 속한 시민으로서 가장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이 북한에서 여러분들 월남 한 어부 두 명이 그렇게 완강하게 여러분들 거부하는 데 불구하고 눈에 안 대를 여러분들 씌워가지고 판문정권에 끌고 가가지고 그냥 북송을 시켜서 이제 다 고인이 됐겠죠.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인권위가 전면적으로 조사해달라 이 내용을 한변이 아마 보수색체가 강한 한변이 그렇게 인권위원회에 제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10명 가운데 뭐 6명인가가 문정권 하에서 하면 임명받은 사람들이 모아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각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란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익이 되면 다 정이고 이익이 되면 정당한 겁니다.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사실이 그들에게 아닌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인권위원회가 한변이 제기한 어민강제북송조사를 또 각하한 겁니다. 거기에 주축은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위원 6명인 거죠. 저는 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귀순 어민강제북송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한변의 진정을 각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현대문명국가로서 보편적 가치를 여러분들 추구하고 지향하고 보존하는 데 노력해야 될 국가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또다시 권력을 되찾아가지고 장기 집권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그냥 흘러가는 기사가 아니고 정말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 힘들게 쌓은 노력이 후퇴하지 않아야 된다는 위원자 성명을 내는 등 학생외국인 성소수자 인권보호자를 자체인 인권위원회가 정작 같은 동포이고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는 북한 주민들의 북송의약 강제북송의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입을 닫는 겁니다. 좌파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 이익이 되면 다 양심에 합당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 나라에 선거를 도덕죄를 7번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여러분들 일체 그 정당에서는 단 한 명도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거론하거나 질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할지 이렇게 예고편이 계속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그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가는 방향을 개인이 그냥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게 다 하나씩 이렇게 점으로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을 연결하다 보면 면이 되고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연결하다 보면 11명 인권주의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6명이 아마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사람이 모아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가 2009년 11월에 인권위원회에 거론을 했네요. 다 여러분들 이 사건들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선거부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무리 여러분들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많이 보도하더라도 결국은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와 같은 그런 신문들이 철두철미하게 선거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게 되면은 그냥 나라는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동네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그 귀하게 얻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중국 비스무리한 그런 나라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무지막지 않은 그런 사건들에 대한 예고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이런 억울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있게 각성해서 근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게 여러분들 지난 상반기에 완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회부 시리즈 도독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이 책들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도대체 선거 사물을 독점하고 있는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 거를 여러분들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7개월 넘어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사람들은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못하는 이야기인 것은 두렵다는 이야기이고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이고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책이 더 널리 더 멀리 퍼져서 나라가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